안녕하세요 홍시 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언박싱 할 것도 있고 소개해 드릴 게 있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고고씽 안녕하세요 홍포도 애드 홍포도 애드? 네 되게 좋다 요새 Interplay ік 여기다 청구도 애드고 이렇게 경게다 브라움莱아 귀엽게 SMS muchos많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홍시야 뭐하냐? 홍시야 뭐하냐는거 그림그림 보여줘? 잘 그렸어? 여기가? 응 당나이다 진짜 잘 그렸다 이 디테일 보여? 네 장난 아니지. 다른 것도 보여줄까? 다른 거 뭐? 또 뭐 그렸어? 나 요즘에 완전 그린 그린 걸까? 어제 하루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화면이 크니까 완전 잘 그렸다. 근데 이게 핸드폰이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 근데 이게 핸드폰 크기도 크기지만 이 베젤이 이제 완전 초고가 돼가지고 핸드폰 크기만큼 이 화면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이걸로 유튜브 볼래 생각해 봐. 이거 완전 짱이다. 그치? 한번 볼래? 몰입감 최고겠는데? 한번 볼까? 아니. 한번 봐봐. 알겠어. 깜짝 놀란다? 그니까. 장난 아니지? 오. 완전 크지? 어 진짜. 몰입감 줄지? 그리고 진짜 좋다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얇아. 이게 얇기도 내가 알게 8mm도 아닌데. 진짜요? 너무 가벼워. 이거 너꺼 들고 내꺼 들고. 비교해 봐. 확실히 잘 돼. 가볍네. 장난 아니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가벼워. 그래서 오랫동안 세트패리로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봐도 손목이 그리기 하나도 안 돼. 진짜? 짱이다. 짱이다. 이게 뭐야? 여심적이요. 맞아요. 여심적이요. 그리고 거울 따로 필요없다. 진짜? 진짜네. 너무 예쁘지? 거울 필요없어요. 네.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화장하고 아이라이너 보고 한번 볼게요. 진짜 요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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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l. palab. 나 bleu. 또 하루아이지만. Amazon. jin.com 2. 저거 다닐거. 다닐거. 내가 진짜 해보는lar로 메시지 유튜브로 올려서. 네. 그래서 언박싱이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나도 있는 거야? 여러분 홍아 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언박싱이라는 걸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삼성전자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같이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이게 갤럭시 굿즈거든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여기 보시면 제 미래에도 적혀있어요 저는 홍시의 일기씨 축하드려요 당신의 갤럭시 노트템이 찾은 은나씨입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프리츠커피컴퍼니랑 콜라보한 원두고요 이거는 오슨트랑 콜라보한 퍼핀텍 인것 같아요 이프츠커피컴퍼니는 사실 저도 다녀와서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커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론 맛도 좋지만 위생적으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고 품절도 좋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커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슨트는 너 혹시 오슨트 알아? 알지?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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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슨트는 향기 컨텐츠를 다루는 브랜드에요 근데 여기서 또 굿즈로 커피텍이 나왔네요 이거는 제가 꼭 동생방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왜냐면 호래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꼭 인증샷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츠 오슨트말고도 라카와 프루아에서 콜라보해서 총 9가지 굿즈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굿즈들은 테너점에 방문하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선물들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면요 저는 현재 은하씨 활동 중이에요 은하씨가 인플루언서들을 지원하는 상성의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혹은 인스타그램 활동하시는 분들이 갤럭시의 지원을 받고 또 갤럭시와 함께 컨텐츠를 제작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은하씨 2기 2차 활동 중이고요 현재 3차도 모집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에이터로서 꿈을 펼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의 언박싱은 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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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